자, 여러분 247조개의 환매특약등기 얘기입니다 환매특약등기는 말 그대로 채권이니까 채권이에요 그래서 대학력 때문에 환매등기 하는데 요즘 최근에 작년에 환매등기 나왔던 환매등기 나왔는데 그렇게 시험문제 단독 하나는 문제로 해갖고 기본 저희가 나온 게 아니라 재작년에 나왔던 게 저거에요 매매대응과 매매대응과 매매비용이 필요적계의 사항이 있죠 그런 얘기를 했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환매등기 일반적인 있죠 환매등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기등기 하고 부기등기 하고 그 다음에 환매등기는 뭐에요 환매등기는 당연히 뭐에요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임의적 사항이냐 필요적 사항이냐 그런 부분적인 걸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전체적인 정의 나오지 않아요 동시인청 있죠 동시인청, 동시인청한다 뭐하고? 이전등기하고 동시인청한다 이제 그런 개념,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런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런 내용만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뭐 시험문제가 그렇게 뭐 그렇게 민법의 환매등기를 배우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뭐에요 정확하게 꼼꼼하게 공부할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문제 나오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필요적계의 사항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동시인청한다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갑이 을한테 뭐에요 자, 자기 부동산을 5억에 팔 테니까 나중에 다시 얼마에 팔아달라니게요 5억에 팔아달라 라고 환매특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작년에 문제 나왔지만 일단 이거는 이전등기와 동시인청하는 거에요 동시인청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부전능기 갑 이전등기 을에요 을이란쪽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학력이라 하는 건 그래요 이 지금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이전등기 해줬죠 환매계약서를 이 환매계약서를 갖고 있다가 5년 이내에 뭐에요 다시 돌아와서 을한테 계약서 보여주면서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뭐에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이 뭐에요 을이 배신을 때려서 제3자한테 뭐 해버리면 이 처분해버리면 이 환매계약서를 갖고 있는 이 매도자 갑이란 사람이 이 병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주장을 못해요 그게 채권이에요 물건이 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에요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건 자, 계약만 맺으면 권리를 취득하는데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다 뭐에요 왜 부기등기로 2-1번에서 여기다 뭐에요 환매, 이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느냐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일단 등기부상에 특약이라든가 약정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항상 부기등기 하는 거에요 특약과 약정은 부기등기 한다 아니고요 원매대자 갑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누가 이 의율이 제3자한테 뭐에요 제3자한테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갑이란 사람이 부기등기로 환매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특약과 약정은 부기등기 대항력 이 제3자한테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4번 자 여기다 뭐에요 4번 이전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에요 등기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공동인청이에요 그래서 환매는 뭐에요 환매는 자 환매가 뭐에요 시응이죠 시읏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환매는 공동인청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할 사항이 그런 얘기에요 자 이전등기와 플러스 무슨 등기는 환매등기는 뭐한다는 얘기에요 동시인청이다 동시인청이다 동시인청 동시인청이다 근데 신청서는 별개를 내야 되죠 왜 이전등기 신청서하고 뭐에요 환매등기 신청서하고 신청서는 뭐에요 신청서는 별개 제출이다 별개 제출 별개를 제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247페이지에 거기 의의 써있죠 그래서 거기 세번째 줄에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한테 대항하려고 대항이라고 하는 건 뭐에요 계약매지 대항매지하는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에요 자 그럼 거기 그 240페이지 밑에 신청특치 기억있죠 그거 줄칩니다 뭐라고 환매틱약등기는 환매틱약부 매매를 원인에는 이전등기와 동시인청이다 동시인청 동그라미 동시인청 그 아랫줄에 자 신청정보는 소유권 줄치세요 신청정보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와 별도로 환매틱약등기 신청서를 뭐에요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뭐에요 별도로 제출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신청절차 있죠 기억 필요조사항 줄치세요 뭐라고 매매대금과 매매용 파는 금액이 절대 재매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환매는 5억에 팔았으면 5억에 다시 사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은 거에요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다른 말로 뭐에요 환매대금과 환매비용을 꼭 기재해야 된다 환매대금 매매대금과 매매용 꼭 써야 되죠 그게 필요조개 자 기간이란 것은 자 존속기간 환매기간 기간은 무조건 다 임의적이에요 기간은 뭐라고 항상 임의적이다 기간은 임의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간은 임의적이다 동그라미 니은에 임의적상 있죠 5년 기간은 뭐에요 임의적상이다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언제나 부기등계한다 이렇게 뭐에요 이전등계 아래 무슨 등계한다고 부기등계한다 그 다음에 환매권도 남한테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전하려면 뭐에요 이전하려면 2 다시 1 다시 1번에서 자 환매특약 등기도 이전등계 하는데 그건 뭐에요 소유권 이전등계가 아닌건 다 부기등기니까 부기의 부기등기로 이전등계 합니다 자 거기 밑에 줄에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자 이전등기도 소유권 이외의 이전등기로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에요 자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부기의 부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기의 부기다 자 그 다음에 환매권에 맞수등기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전등기 마쳤죠 이전등기 오게되면 환매등기 필요없어졌죠 등기관이 뭐한다는게 직권말사합니다 그것만 줄쳐놓고 보자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직권말사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원매들자에게 환매를 원율이 이런게 했죠 등기관이 뭐한다고 직권말사한다 주시세요 직권말사다 자 그러면 거기 오른쪽에 249페지는 신탁등기는 별표하시고 신탁등기는 보지 않죠 자 우리가 신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민법시간에 자세히 배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내 부동산 있죠 내 부동산을 자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뭐하는거 이거 맡기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우리가 흔히 이제 뭐에요 많이 보는게 아파트 재건축하죠 재건축할 때 자 관리처분 들어가면 건물을 철거합니다 철거하면 토지가 남죠 자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상에 그 아파트에 있는 뭐에요 구분건물 수입권자가 어디에다가 조합장 앞으로 다 모아 놓은거에요 신탁등기를 해놔요 자 토지 등기부에 신탁등기 그게 신탁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등기는 이렇게 뭐에요 신탁등기는 자 이런식으로 신탁등기는 자 이렇게 신탁등기 있죠 신탁등기는 이 험매등기와 다른 점이 뭐냐면 자 따로따로 쓰질 않아요 하나의 하나의 순위번호에 등기를 두개를 같이 해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자 1번 자 조합원 갑이 관리처분들하고 건물 철거되면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신탁등기를 하는데 재산 맡겨놓는거죠 2번에서 이전등기해요 이전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신탁을 해서 조합장으로 등기하죠 그 다음에 뭐에요 하나의 횡설을 긋고 무슨 등기 신탁등기 그 다음에 신탁원부를 뭐에요 원부를 등기관이 작성하니까 신탁원부 뭐에요 신탁원부 작성용 자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자 동시인청은 같아요 뭐 같다고 동시인청이에요 동시인청인데 동시인청인데 신청서는 뭐에요 신청서는 동의신청서에요 동의 신청서는 동일하다 하나의 신청서에 자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같이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따로따로 되니까 등기가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죠 이거 신청서가 한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의 순위번호에요 뭐라고 하나의 뭐에요 하나의 순위번호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의 순위번호다 하나의 순위번호다 하나의 순위번호다 그 다음 신탁은 뭐에요 신탁은 시으시죠 단독인청이에요 항상 누가 수탁자만이 단독인청이다 항상 단독인청이에요 단독인청이다 하나의 순위번호다 단독인청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시면 거기 250페이지 단독인청이라고 써있죠 단독인청이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만약에 수탁자가 여러 명이라면 남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공유 지분을 가지고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수탁자가 다수라면 이런 식으로 수탁자가 뭐에요 수탁자가 다수라면 합의관계 있죠 합의로 합니다 합의관계 그래서 시험제에 공유로 나오면 틀린다 공유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자 동그라미 3번에 신청특식이 나오죠 신청특식이 나오는데 거기 기억에 그렇게 써있죠 자 신탁등기는 권리이전 보존등기의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정보 일괄신청이다 일괄 동그라미 쉬고 하나의 신청정보에 일괄해서 동시에 신청한다 이렇게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에 그래서 등기 실행하게 되면 자 줄치세요 하나의 순위번호 그러니까 별개의 순위번호 무조건 틀립니다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하나의 순위번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에 252페이지에 252페이지에 동그라미 이번에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고위재산 이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에요 자 예컨대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신탁재산을 관리비용이라든가 자 그 관리비라든가 이런 뭐에요 그 자 이런 수수료를 단연간 지출하지 않아서 문제하게 생기면 만약에 신탁재산이 을의 재산이 된 걸 우리가 고위재산을 하는데 고위재산이란 말은 신탁재산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진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수탁자의 고위재산이 됐던 뜻등기를 어디에다가 2등기 아래다 했죠 2등기 아래다가 자 이런 식으로 수탁자의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이 등기부상에 여기다가 뭐에요 이 등기부상에 자 이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지워볼까요 조금 이런 식으로 3번 그래서 뭐에요 수탁자의 고위재산이 뭐에요 이런 뜻 이렇게 쓰고 자 뜯고 그 다음에 가로 읽고 2번 신탁 말소등기 있죠 말소등기 이런 걸 주등기로 한다 주등기 줄 치세요 어디 거기 252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써있죠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자 거기 수탁자의 고위재산으로 된 뜻등기 주등기라고 되어있죠 주등기 신탁등기 말소등기 주등기 동그라미 씻고 부기등기 나오면 틀려요 무조건 신탁등기를 주등기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지웠지만 그래서 일단 신탁등기 나오게 되면 환매등기와 비교해서 자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하는데 하나의 신청정보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뭐에요 단독신청이다 수탁자가 여러 명이라면 뭐에요 합의로 등기 한다 그 다음에 자 합의로 등기 한다 그 다음에 그 수탁자의 고위재산 등기가 됐을 때는 신탁등기를 말사는데 그걸 무슨 등기로 한다고 주등기로 해요 주등기 그래서 신탁등기 나와서 대부분 부기등기로 나오는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틀린거 무조건 주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 뭐에요 지상권 영입물권에요 그래서 앞에서 대상을 공부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용익물권 나오면 이렇게 용익물권등기가 나오면 용익물권등기가 나오면 객체부터 먼저 따지자 그랬어요 객체가 뭐에요 일단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지분에 대해서 뭐하지 못한다 등기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지상권과 전세권은 뭐가 안된다 중북등기가 안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붙여 이해해준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뭐에요 뭐가 나오면 용익물권 이렇게 나오면 자 지상권 지우권 전세권 얘기죠 지상권 지우권 전세권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지상권 구분 자 이렇게 구분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지우권 전세권 이렇게 지상권 자 그 다음에 지우권 전세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제 밑법 시간에 물권을 공부하면서 지상권이 지우권이 전세권이 뭔가 그럼 뭐에요 자 내용들은 충분히 다 그 특성이라던가 그 기본의 그래 그 지상권에 대한 뭐에요 그 내용 어 그런 내용을 이제 다 공부합니다 그럼 이제 이 민법에서 배운 내용을 등기법에서 뭐냐면 등기로 할 때 등기할 때 과연 신청서에 필요적 계산이 뭐냐 아니면 필요적 필요적 사항이 뭐냐 아니면 필요적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이 뭐냐 임의적 자 필요적은 목적과 범위에요 자 남의 땅을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느냐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그 땅에 건물 소유할 거냐 공장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거냐 그 얘기 그래서 일단 거기 253페이지의 기본의 지상권은 타인 토지 외에 건물 공장물이나 기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요 그러니까 용액물권이니까 전부도 가능해요 일부 가능한데 일부 가능한데 전부는 당연하지 그런데 지분은 등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배타성이 강함으로 이중의 진상권은 안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용액물권 특성 그 다음에 신청 절차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목적 범위 필요적 계산이 목적 범위에요 내용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아 목적과 뭐라고 범위고 범위는 뭐에요 땅 전부일 수 있고 토지 일부일 수 있는데 일부일 때는 뭘 첨벌하고 도면 첨벌합니다 지적도 그려내라 작년에 용액물권 문제 나왔을 때 전세권 문제 나왔죠 작년에 일부일 때 뭐 내라고 도면 그려내라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자 그래서 목적과 범위 그 다음에 입력사항은 뭐에요 약종 약종과 특이했을 때 존속기간 존속기간 최장기간 기종이 없죠 자 30년이냐 15년이냐 5년이냐 그죠 그래서 이제 불확정기간이 가능해요 불확정기간으로 예컨대 철탑 존속기간을 한다는 불확정기간 지상권은 확정기간이어야 하므로 자 그 뭐에요 불확정기간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불확정기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지료 뭐라고 땅 사용요 지교식이 있죠 이런게 다 임의적 사항이에요 약종과 특이한 동그라미 임의적 사항 있죠 임의적 사항이에요 자 넘겨오시면 거기 동그라미 3번 도면첨보라고 했고 여러분 구분이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 외에 토지 있죠 지상과 지상 땅 아래 있죠 일정한 공간 있죠 일정한 공간 예컨대 대표지로 뭐에요 서울특별시가 지하철도를 수요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뭐에요 15미터에서 어디까지 35미터 이 사이를 구분이상권 이용할 수 있다 아니게요 절대 구분이상권은 절대 우리 시험문제에 한번 나왔는데 공의 지분은 절대 구분이상권 등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지분은 지상권이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일단 거기 256페이지 지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권도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타인 토지를 내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데 인수냐 감방이냐 통액이죠 자 지하권이 뭔지 그거는 다 배우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도 뭐예요 목적과 범위예요 자 그 다음에 유역지 표시예요 물론 유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 승역지 등기부 설정 등기 할 때는 유역지가 어디 있는가 자 그걸 써야 돼요 필요적 사항에 목적 범위 유역지 표시 근데 임의적 사항은 자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 인수지역권인 경우에 그 민법사항 인수지역권 있죠 물을 끌어들인다 예컨대 지역권이라는 건 자 여기 뭐예요 우리가 유역지 승역지 얘기인데 뭐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유역지가 있어요 여기 승역지가 있어요 자 유역지 표시권자 갑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 승역지 을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네 땅을 이용하고 싶다 내가 이 큰 도로로 나가는데 네 땅 좀 뭐해 길을 쳐달라 자 통액 여기 하천이 내가 천수답이다 비 안 오면 농사 묻힌다 물을 끌어들인다 인수 그 다음에 관망대 있죠 관망대 내가 목장용지를 운영하는데 높이 네 토지를 뭐해 관망대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인수냐 관망이냐 통행이냐 자 그래서 남일당이 오는데 이 사람이 왜 유역지 뭐냐면 갑이 을한테 욕을 해요 욕을 하니까 요역지 이 착한 을이 뭐예요 승낙을 해요 그래서 승역지 요역지 승역지 그러면 일단 밑법상 요역지는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해야지 절대 자기 땅 일부를 위해서 남의 땅 이용하면 안 돼요 그건 권리남용이에요 물론 승역지는 이 전부를 뭐예요 전부를 빌릴 수도 있고 일부를 빌릴 수도 있어요 그건 승역지는 전부 일부가 안 하는데 절대 요역지는 요역지 땅 전부를 위해서 해야 되지 일부에서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효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처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요역지 지효권은 이 갑이 병한테 부동산을 처분하면 자 부정성 부정성 운명을 같이 해요 수반성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절대 지효권만 이전기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지효권은 그래서 지효권은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이 돼요 근데 지효권은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권리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걸 다 민법시간에 배우시는 거예요 배우시고 그래서 일단 요역지의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요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도 이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과 지역권 설정계약을 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예요 거의 민법 같은 등기법 민법 같은 등기법 문제가 나오니까 민법시간에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 민법에서 40문제가 나오는데 42,3문제를 만약에 추려 갖고 그 문제가 아까워서 버리기 싫으면 어디로 밀릴 수 있어요 등기법에 밀려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민법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인수지의권인 경우에 뭐예요 특약으로 정해서 물거리을 때 여기 승역지의 가용으로 뭐예요 70%를 주고 나머지 30%를 뭐예요 농업용으로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특약이 따르면 돼요 다만 뭐예요 다만 자, 이 지역권의 설정 등기 있죠 이 설정 등기는 어때 하는 거예요 승역지 등기부 해요 승역지 등기부 을 구해 합니다 어디 여기 이 등기부상에 이 승역지 등기부상에 자,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1번 무슨 등기 지역권 뭐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요 이 지역권은 남이 땅을 내 땅의 편익이에요 하니까 자, 남이 땅을 내 땅의 편익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과 사람 간의 자, 그런 적이가 아니라 자, 그 땅과 땅 간의 적이기 때문에 여기다 권리자가 누군가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지상권이나 이 전세권은 권리자가 누군가를 뭐예요 기록하지만 필요가 없다는 게 지역권은 지역권 등기부에 되면 뭐가 없다고 권리자가 누군가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계약매가 하는 곳이니까 어디다 한다 승역지 등기부 일구해 하고 유역지가 지역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에 유역지 등기부상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유역지가 유역지가 뭘 갖고 있다고 지역권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역지 지역권이라고 하는 등기를 등기관이 뭐로 해요 직권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지역권 등기 방금 본 대로 자 본 대로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지역권은 부정성에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 지역권은 뭐예요 자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같이 운명을 같이 하니까 지역권은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이 안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유역지 토지 소유자 이외에 지상권 전세권 임창권자도 그 권리의 존속기관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 소유자는 물론 지상권 전세권 임창권 제와 지역권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리 1번 신청 절차 그래서 자 기억 주치시고 유역지 표시 니은 설정의 목적 목적 동그라미 니은 범위 있죠 범위 일부에 도면 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250페이지에 자 거기 첨부서면 도면 내고 그 다음에 쌍가리 3번 등기 실행 있죠 1번 출시세요 승역지에 지여권 설정등기 서 있죠 상상 지여권 설정등기 계양백과는 설정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라고 승역지 등기부의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출시세요 거기 유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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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여권 집권 등기 집권 등기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설정이란 말이 없죠 설정이란 말이 없으면 이건 등기관이 집권한다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여러분 259페이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 수입가스는 걸리는데 자 보세요 자 259페이지 거기 쌍가리무위의 세번째 다만 뭐예요 물론 거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줄을 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도 용익물권으로서 토지 또는 건물 전부 일부에 대해서 등기 가능하나 지분에서 등기 못한다 이중에 전세권도 하지 못한다 기본이죠 이거 용익물권의 특성은 기본이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할 때 전세금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전세할 때 전전세금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전세금이 필요적 사항이다 필요적 사항 네 다른 건 봐 설정 목적이에요 설정 목적 왜 땅 위에 건물이냐 공장물이냐 수목이냐 그 다음에 자 목적 인수냐 감방이냐 통행이냐 설정 목적이에요 근데 이 전세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토지하고 계약을 맺으면 토지가 목적이에요 건물하고 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건물이 목적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설정 목적이 아니라 목적인 범위에요 그냥 뭐예요 범위라고 쓰잖아요 범위 목적이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설정 목적이 없다 범위에요 범위는 전부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일부일 수 있고 일부일 때는 몰래라고 도면 건물에는 건축 도면 토지는 뭐예요 토지하고 계약을 맺으면 지적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인 범위라고 쓰죠 설정 목적이 아니다 목적인 범위 그래서 전세권 또는 전세권의 설정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기재해야 된다 일필지 일부 또는 자 일동 건물 일부일 때는 도면 내야 돼요 그 특정 부분을 기재해서 도면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임역사항 있죠 임역사항은 존속기간 있죠 이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이에요 최단 자 건물만 1년이고 토지는 기정이 없으니까 10년을 멎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임역사항 중에 자 뭐가 있어요 거기 위약금과 배상금과 양도금지 전세권의 양도금지 있죠 왜 전세권도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요 담보재금금지 전전세금지 임대차금지 특약이 있죠 약점과 특약이 있으면 기재할 수 있어요 자 첨부서면 일부일 땐 뭐래라고 도면 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0페이지 보시면 거기 쌍가루 3번 전세권의 일부전능기 나오죠 자 전세권의 전능기는 전세권의 전능기 나오는데 전세권의 전능기는 물론 부기등기에요 소유권이 전능기가 아닌건 다 뭐로 한다고 부기등기에요 근데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전세금의 반한 채권의 일부양도였다는 일부전능기 줄 치세요 자 그럼 전세권은 일단 전세금이라고 하는게 있죠 전세금이 자 그러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죠 돈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 전세권의 전세금의 그 채권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채권 그 전세금의 일부양도 있죠 일부전능기를 가능한거에요 그래서 여기 또 기억에 이렇게 써있어요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금의 반한 채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즉 전세권은 전세금의 반한 채권과 분리처벌하지 못하는 부정성과 수방성이 있어라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 등으로 소멸될 경우에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 반한 채권을 담보의 범위래서 유의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권의 반한 일부양도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세금의 뭐에요 전세권의 일부전능기는 중요한게 뭐냐면 일단 요건이 뭐에요 전속기간이 끝나고 해야 되는게 기본 원칙이에요 언제하라고 전세권이 끝나고 하는게 일부원칙이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 니은에 전세권의 일부전능기는 전세권 전속기간 만료제는 할 수 없다는죠 다만 예배가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되어 있음을 증명 전세권의 소멸청구나 통지 등이 있죠 그러지 않다 아니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개의 교집합을 생각하게 되면 자 전속기간이 전속기간이 끝나고 전세권이 끝나고 하는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전속기간이 끝나고 하는건 끝나고 해야 되는거에요 근데 전속기간 끝나기 전이라면 소멸해야 돼요 교집합이니까 소멸하면 상관없어요 전세권이 소멸했다면 뭐 할 수 있다는게 이전능기 하나다 아니죠 근데 소멸하지 않았으면 전속기간이 만료 후에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일부전능기 있죠 전세권의 일부전능기는 소멸을 위해 하던가 아니면 뭐에요 만료 후에 하라 만료 후에 후 후에 하라 전해하면 안된다 전해하면 무조건 언제 하라고 후다 만료 후에 하라 아니고요 자 만약에 만료 후가 아니라 만료 전에 하려면 전세권이 뭐한다며 하라고 소멸한다며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내용을 자 봐주지 않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용의 물건은 기본적으로 용의 물건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살펴둘 사항이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세권의 기본 뭐에요 자 이 특징 객체를 먼저 보시고 필요적 사항이 뭔가 지상권의 목적 범위 지역권의 요역지 승역지 목적 범위 전세권의 전세금과 뭐에요 범위 있죠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걸 먼저 이해해 주시고 특히 전세권일 때는 전세권의 일부전능기는 언제 하는게 원칙이라고 존속기간 만료 후에 하는게 원칙이다 만약에 전이라면 은자라고 당연히 뭐에요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임차권 얘기 나오죠 262페이지 뭐가 나와요 임차권 얘기 나오는데 임차권은 일단 주택인사 보호법에서 많이 배우실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등기법 시간에는 일단 두 가지만 보지 않을까요 첫번째는 첫번째는 뭐라고 자 그 필요적 계산이 있죠 대학력 때문에 한다는 기본 내용하고 두번째는 뭐에요 필요적 사항이 자 차임 있죠 차임 반드시 뭘 쓰라고 거기 차임 262페이지 차임 동그라미 쓰시고 차임 차임 쓰시고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거기 범위 동그라미 쓰시고 차임과 범위 임차 꺾으려면 뭐에요 임차가 차임이죠 차임과 범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요 2번 임의적 사항은 뭐에요 약점과 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헷갈리지 말 사항은 임차 보증금은 임의적 사항이에요 임차 보증금은 뭐라고 임의적 사항이에요 전세권은 필요적이지만 전세 전세권일 때 전세 전세금은 필요적이지만 임차 보증금은 임의적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의 등기병령은 존속기간이 종료한 다음에 하는거죠 그래요 주택권의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은 언제 하는거라고 존속기간이 끝나가는 것이다 존속기간이 끝나가는 것이다 그렇게만 봐둡니다 자 조금씩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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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